왜? 벌써 와? 손님도 없는데 칼퇴였지 뭐. 칼퇴? 어우 말을 말자. 아니 뭐해? 족발 하나 시키려고 맛있는 걸로. 에이 요즘 누가 이런 쿠폰북을 뒤지나 그래. 천시랄게.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. 내가 해줄게. 됐어. 오 당신 그런 것도 할 줄 아나 봐? 기본이지. 족발 사와. 아시는 걸로. 역시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어. 먹고 살기 힘드네요. 엄마 나 맨날 입는 옷 어디 있어? 내려간다 가봐. 빨아서 널어놨어. 엄마 이 색깔을 왜 이래? 저것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. 그러길래 누가 청바지에다가 흰 빨래 넣어두래?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먹을 거 찾긴. 하루 종일 나가서 닥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? 나 취직했는데. 난 진짜 먹고 싶은데. 그래. 넌 이제 돈 버니까. 엄마. 내가 속을 위해. 옵션이 없다. 엄마 엄마. 나도 이제 곧 정신 만화가 될 거야. 오늘 웹툰 담당자 만났는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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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? 사도인도 뒤죽. 생각보다 괜찮네. 응? 응? 응?